공원이 마지막이겠어 우리 어디 가는거지? 우리 홍대가 홍대 헐 내일 가야 되는거야? 내일 전 내일 가서 나랑도 사진이 있나 놓고 재료같은거 녹금같은거 달아 놓고 그런거 사고 와 우리 처음 들어가서 홈파티하고 마지막에 또 홈파티하네 그때랑은 느낌이 다르겠지 홈파티라 내 생애 첫 홈파티였어 내일 우리 파티하는거 장보러 가는거 강왕이랑 같이 보러가 그랬거든 홈파티용품 이런거 사러 왔구나 정고 사할거지 정고는 사자 정고 사자 정고 사자 정고 사자 머리띠 하나 사갈까? 귀여워 귀엽네 진짜 귀엽네 다 씌우자 그냥 그러자 다 씌워야겠다 어 아 아 리본은 늑대같아 다 잘 어울리네 선물을 사고 싶긴 하거든? 8명은 대출 어 나한테 추면 안돼 추면 안돼? 이건 가은이가 좋아하겠다 귀여운게 너무 많아 어 얘 귀엽다 이거 어떤 동물이야? 쥐 아니야 쥐? 쥐광려였어 사자여서 쥐가 됐어 이 운동 사면 되겠지 그럼? 응 네 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